주가가 2배 오르려면 하루아침에 2배 오르는 게 아니에요 10% 올랐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10% 올랐다가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10% 오른 종목을 매일 보면 그 종목 중에서 100% 오른 종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달팽니 라잇씨 왔어요? 네! 오늘 백악대학 입학식 뭐 입학식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날 강연회 할 때 치맥파티로서 입학식을 했고요 오늘은 원래 백악대학은 중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첫날이라서 집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어제는 왜 입었었냐면 이 후드티가 어제 딱 회사에 들어왔어요 막 입고가 됐고 오늘은 이제 집에서 깨끗이 빨고 나와서 오늘 백악대학 첫날이니까 중교육을 이걸 입고 해야지 하고 왔습니다 어제 댓글 보니까 후드티 탐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SN 이후 써있는 서울대 티가 탐난다고 해서 아무나 입을 수 없죠? 백악대학교 학생들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뭐 저희가 추가 주문이 가능하면 추가 주문을 해서 예를 들어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좀 오래되신 분한테 선물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뭐 어떻게 판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백악대 학생들을 위해서 후드티를 만든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 8888 이벤트 더 이상 888만 원이 아니고 8888만 원 이벤트 하고 있죠? 오늘 한번 수요일이니까 중간 점검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원래 하던 두 종목씩 10세트 20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건 포스코케미컬이고요 그리고 10종목 중에 오늘 수요일 기준 성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종목 또는 포스코케미컬까지 11종목을 맞춘 분이 있냐라고 봤을 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종목을 다 맞추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셀트리온을 적어주셔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컬을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한 790분이 신청을 했는데 포스코케미컬을 45%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컬 거의 대다수가 신청을 한 거죠 절반이니까 이게 바로 제가 확률을 이기는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한테 20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은 거 찍으라고 그러면 아마도 20분의 1씩 확률로 나올 텐데 우리 밸런스토저 아카데미 카페의 회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20종목 중에 포스코케미컬을 절반이 찍었다고요 45%가 그런데 아쉽게도 10개를 다 맞추신 011님이 011님이 아쉽게도 아쉽게도 셀트리온을 썼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렇게 목금이 간다면 200만원이 당첨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10개를 다 맞춘 011님이 어떤 분이신지 뒷조사를 해보니까 011 써있죠? 뭐하시는 분이죠? 부자학교 7기 1주차, 2주차, 2주차, 3주차 과제, 4주차, 5주차, 6주차, 그리고 독후감까지도 돈 뜨겁게 사랑하라 시장의 마법사들까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자금 성취를 향한 한 걸음 앞으로 가면서 이비세무사님의 부자학교 7기를 졸업하고 강연에도 참석하고 도서들을 읽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글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직 물론 축하는 아니죠 중간이니까 뭐 끝까지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이틀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저희 유튜브에서 카페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 나는 아직 확률을 못 이기는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부자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 오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2431.91 음선 나오고 어제 종가가 한 2470 정도 됐었는데요 오늘 한 30포인트 빠지면서 2430포인트 때로 주저앉았습니다 라이 씨? 네 제가 최근에 2400, 2500 빠스일 때 우리가 2400에 가까울 때 어떤 마음 2500에 가까울 때 어떤 마음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박스 고점에서는 겸손 그리고 박스 저점에서는 쫄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 정도 2400과 2500 사이에 있고요 2500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2500 가까워질수록 뚫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갔고 또 2400 가까워질수록 2400을 깨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스는 깨지라고 있어요 근데 언제 깨질지 모르죠 추세 매매자들은 확인이 돼야 돼 상승 추세가 확인이 돼야지 상승 추세인 거고 하락 추세가 확인이 돼야지 하락 추세인데 빛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박스 건 빛 추세잖아요 그럼 위로 뚫어야지 박스가 바뀌는 건데 못 뚫었어 아직 또 아래로 깨져야지 박스가 내려가는 게 아직 못 깨졌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한은 박스가 유지된다고 예측을 하면서 박스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2400 가까워질수록 다시 올라가겠네 2500 가까울수록 다시 내려가겠네 그게 반복되다가 균형이 언젠가 깨지면 그때 확실히 판단을 해야죠 위로 뚫었으면 위로 공가? 아래로 떨어졌으면 아래로 다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쫄지 말자는 뜻입니다 아직은 박스 건이니까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하면 깔끔할 거 같고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다 더 낫어요 거래소가 1% 이상 하락했다면 코스닥은 오늘 0.2%대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이점이 나왔어 색깔 자체가 다르거나 1% 이상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코스닥이 뭔가 더 많이 올랐을 때는 이유가 있죠 시총 상위 종목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래소는 반도체 또는 금융업 이런 쪽의 시총이 좀 크다면 코스닥 대비 코스닥은 시총 상위에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이 두 개가 강한 시총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2차전지 또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나 금융은 안 좋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삼성 SDI 그동안 올랐던 거 뱉어냈고 네이버 카카오 다 4%씩 뱉어놨고 고려화연도 5%나 떨어졌네요 고려화연도 제가 좀 주의깊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5%나 떨어졌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뭐예요? DB하이텍 DB하이텍이 오늘 같은 날 지금 코스피 200 중에 오른 종목이 한 20개 남짓이거든요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지고 1개 오른 날인데 DB하이텍이 17%나 올랐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재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재료가 나왔었네요 DB하이텍은 오늘 물적분할 재료랑 그리고 지수친화적인 신탁계약 체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수는 호재죠 근데 이제 물적분할은 사실은 6개월 전에 여기 금량 나왔을 때가 이제 악재로서 떨어졌는데 오늘 그 재료가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 회사에서 무슨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소약주주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지만 주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자사주 신탁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17%의 상승 방향으로 일단 올랐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까지는 시장에서는 좋게 파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DB하이텍 17% 상승이 나왔고 한정기술이나 한정 KPS 이런 원정관리원주들 말고는 크게 오늘 와 이 업종이 좋았다라고 볼 만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오늘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 아래는 에코프로 BM 1% 상승 에코프로가 오늘 또 14%가 올랐어요 에코프로는 지금 올해 들어서 224%가 올랐고 매일매일 신고가를 치고 있고 에코프로 14%가 올랐고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23%가 올랐는데요 얘도 2차전지 관련주에요 2차전지 관련주 그래서 키나리바이오가 제약바이오로 13% DB하이텍이 반도차로 17%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은 여태까지 며칠 동안에 한 3-4일 정도 매일 2차전지 밖에 안 보였는데 오늘은 2차전지도 사실 좀 엇갈렸어요 에코프로는 잘 갔지만 못 간 애들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2차전지 만의 날은 아니다 특히나 지수가 1%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빠진 날이니까 아주 강력한 테마가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에코프로가 상승해서 2차전지가 아직도 강하네 라는 걸 볼 수 있고 또는 DB하이텍에서 제로가 먹히는 종목들도 있구나 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음 거기까지 보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상한가는 3개가 나왔고요 바로 그 아래 미래나노텍이 야 이런 차트가 정고점을 또 뚫어주네 어제도 금양이랄지 이렇게 좀 야 작년 가을에 올라갔던 애들이 결국 정고점을 또 뚫어주네 했는데 미래나노텍이 바로 또 뚫어졌고요 DB하이텍 아까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말씀드렸고 더존 비즈온 더존 비즈온 제가 어제 차트 보면서 관심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관심주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즘 이런 패턴들 양선 하나 나오고 용선 두세개 나오면서 조정받은 게 다시 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턱걸이를 20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턱걸이를 하나 하면 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두 배 오르려면 하루아침에 두 배 오르는 게 아니에요 10% 올랐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10% 올랐다가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10% 오른 종목을 매일 보면 그 종목 중에서 100% 오는 종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하루에 10% 오는 종목들을 늘 보죠 어디서 봐요? 바로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의 상승률 탑30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왜? 아니 888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카페에다가 무료로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고 놀랄 수 있는 탑30의 정보가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안 보면 바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박판과 주식판에서 누가 혹은지 누가 바보인지 모르면 내가 혹이고 내가 바보라고 그러면 지금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 안 보는 여러분 바보란 말이야 그럼 주식을 그 말 하시던지 아니면 바보가 안 되려면 카페 가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탑30도 매일 보시고 아니 여러분들 유료 싫어하잖아요 이 영상 지금 무료죠?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 8,888만원 받는 거 무료죠? 탑30 보는 거 무료죠? 무료 보시라고 하는 것도 안 보시면 주식 투자 못하러 왔어요 유료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가끔씩 우리 회사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회사의 대표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의 대표고 매출을 일으키는 게 저희 목표이자 의무죠 회사 대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카데미 광고도 합니다 아카데미 광고를 해서 만약에 유료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의 고객이니까 암상한 거고 근데 만약에 500만원 투자를 해? 1000만원 투자를 해? 근데 무슨 아카데미 유료 회원 가입하기 쉽지 않죠 막 50만원 100만원씩 회비를 내야 되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회비를 낼 정도의 캐퍼가 아니니까 그럼 유튜브 무료방송 듣고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 888 이벤트 참여하면서 대형제도 움직임 공부하고 탑30 공부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투자자금 시드머니가 1억 이상이다 그러면 1억 이상이면 솔직히 아카데미 가입 안 해도 바보야 왜? 어차피 1억 이상으로 하셔가고 1년동안 2-3천만원씩 손해보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러면 차라리 아카데미 가입하셔가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요정도 정보까지는 봐야지 해서 최소한이 그 세 가지다 최소한이 뭐라고요?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다시고 그리고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에 가셔서 888 이벤트 참여하시고 그리고 몽당전필님의 탑30 보시고 이 세 개는 기본입니다 태경 빅케이가 9%가 올라왔네요 태경 빅케이는 제가 좀 보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소재주인데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재료가 좀 크게 터지나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정보 좀 근처에서 멈춰섰네요 그리고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오늘은 거래소치수가 1% 이상 빠진다 그러니까 야 얘네가 정말 강했어 라고 말할 건 없습니다 정말 강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좀 기술주 라인들이 상승률 30위나 또는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다 요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카롱은 또 또 오늘 열 푼 막 퍼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우리 이온석 세무사님의 밸런스텍스를 담당하시는 이온석 세무사님의 세무영상 그리고 이정윤 세무사의 둘 다 이세무사네 이세무사님의 세무영상 또 이세무사의 양마감 영상에서 다섯 분씩 열 푼 마카롱을 우리 날씨가 또 읽어드립니다 제가 요즘 목이 더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방송을 조금이라도 들어 하려고 날씨가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 더 좋아하더만 날씨는 날씨 머리가 이쁘네요 옷이 이쁘네요 엄청 많이 달리던데 그렇게 해야지 마카롱 먹을 수 있겠지 네 오늘도 열 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세무사님 세무영상 그리고 행복선언님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 상처 자 두 번째 아윌 백억 부자 이세무사님 요용한 정보 너무 잘 받다고 증여 관련 이슈가 있었대요 이거 봐오시고 여러분 보시고 잘 활용하세요 상처 야스민님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현재는 증여할 돈이 없지만 백억 부자 돼서 새 아이들한테 증여하고 빌려도 주고 싶대요 꼭 우리 같이 백억 부자 돼서 그런 일이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 럭키제이님 이분은 초반에 치킨 당첨 되셨는데 마카롱 당첨 되신 적 없으시니까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설명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지인들한테 공유하시겠대요 많이 많이 공유해서 저희 20만원 가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조혜승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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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성년된 자녀가 있어서 많이 궁금했던 내용이래요 자 서너 번은 보신다니까 이걸 꼭 보시고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카롱도 같이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이제 이승호사님의 마감 방송입니다 야하우스님 후드티 너무 우리 잘 어울린다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전북이 맑은 이었으면 좋겠대요 어제 전북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꼭 변산 갈 때 비가 안 오길 그리고 이게 인상 깊었어요 다섯 살 때 백억송을 따라 부르던 아이가 있는데 걔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했대요 벌써 방송한지 이렇게 됐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같이 맛있게 드세요 골드사랑이님 평생 회원 가입했어요 스티키 네 맛있게 드세요 영준님 확률의 힘을 믿고 당대하고 성실하게 유튜브 시청하고 공부하겠대요 확률의 힘 와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네 타석 자 피행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승호사님 존경합니다 얼른 20만 되세요 네 20만 이제 응원해주셔서 상처 자 그 다음에 이거 슈퍼우먼개미님 슈퍼우먼개미님 근데 이분이 어제 우산 쓴 아저씨랑 비광해서 저도 모르게 웃었대요 소리내서 그러면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같이 쓴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등산이든 뭐든 함께 하고 싶다고 언젠가 그런 날이 있길 기대하면서 같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으하하 으악 안돼요 라이씨 하는게 아닌데 이걸 왜 하냐면 어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라이씨 옆에 한국 주식시장 42년차 이렇게 되게 오래된 40년 차트가 있는데 어디서 구하나요? 라고 답변 주신 분 있는데 여기 보면은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증권사는 거의 다 이용합니다 뭐 사은품도 다 받아 받고 뭐 HTS 온라인으로만 하는 데도 있고 또는 뭐 담당자가 있는 데도 있긴 한데 NH투자증권에서는 좀 저를 담당하셨던 분이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었는데 어느 날 저거를 한 5개인가 갖고 갖다 주셔서 뭐 이렇게 저도 하나 갖고 뭐 이렇게 좀 하나 가졌었는데요 저게 한 2, 3년 전 거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비매품으로 증권사에서 얻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저거를 어디서 구매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하면 되지? 노래요 백억송 정신이 없네 백억송 아 백억송 백억송 말고 그거 한번 해줘야겠다 왜요? 제가 2차전지로 막 지금 막 밀고 있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죠 오늘까지 가장 핫한 핫한 거를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막 2차전지 배터리가 그렇게 핫하지 않았어 차라리 핫하지 않은 날 노래를 할게요 왜냐면 어떤 분이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의 배터리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의 배터리 그래서 제가 사랑의 배터리 준비하셨네요 아니 가사를 한번 보면서 앞쪽으로 말할게요 나를 수익으로 채워줘요 2차전지 배터리가 올라가네요 주식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2차전지 나의 배터리 반도체 아니라도 좋아요 반도체 아니라도 좋아요 삼성전자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줘 2차전지가 내겐 짱이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억송 생략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텍스 있잖아 밸런스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테자 아카님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테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동목 추천해 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거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테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2시 반 늦었으니 짧게 올립니다 현재 시간 거래수 지수 마이너스 1.38%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62%로 양시장 모두 하락 조정받는 수요일입니다 전일 미증치 하락 고려하면 이정도 낙폭이 가능한 수준이며 최근 안정적인 흐름에 약간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 추세가 붕괴될 위험 정도의 하락은 아닙니다 거래수 지수 여전히 2400-2500 박스 유지하며 어제 고점 상단에서 오늘 저점 하단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의 마인드는 올라갈 때 조심하고 내려갈 때 쫄지 말 것 코스피 200 종목에서 오늘의 히어로는 DBI텍이네요 원정 관련주들 조금 상승하고 있고 LG전자 2%대 상승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절대 다수인 날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데 특히 에코프로 오늘 11% 오르며 또다시 신고가 갱신입니다 전체적목 상승률에서는 최근 움직임 좋다고 말했던 더존 비즈온 오늘 10% 상승 폭포 있으며 2차전지 관련주 중 태경 BK 정고점 향해 10% 상승이네요 정고점 돌파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미지 강한 오트렉스 약세장에서 6% 상승 선방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박스점에서 겸손 박스저점에서의 용기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